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과반 율쌤입니다. 여러분 혹시 벌써 베트남어 공부 놓으신 거 아니죠? 혹시 놓았다면 10주차부터 다시 한번 열심히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 그럼 바로 내용 한번 들어가보도록 할게요. 자 여러분 이 내용 먼저 한번 꼭꼭 숙지해 주시고요. 이번 10주차 내용은 미팅 전 인사 나누는 그런 내용이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월요일입니다. 러우 로이 머이 러우 로이 머이 북부로는 러우 조이 머이 라고 하는데요. 자 여기서 여러분 러우라는 거는 오래된 이라는 뜻이었죠? 러우 이거는 이미 오래됐다라는 뜻이에요. 머이는 그제서야 라는 뜻으로 이거는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나서 그제서야 어떤 동작을 한다라는 뜻으로 어떤 동작을 오랜만에 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러우 로이 머이 뭐 뭐 러우 조이 머이 뭐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. 자 그래서 이제 협력사 사람들이 왔죠? 협력사는 팀장님이 인사하는 내용이에요. 협력사에서 팀장님한테 얘기를 하는데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. 자 여러분 이거는 뭐 상황에 따라서 바뀌어야겠죠? 미스터는 남자를 우리가 지칭하죠. 보통 외국 사람한테는 베트남 사람이 미스터 모모 미스 모모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해요. 그래서 우리 팀장님한테 미스터 유 안녕하세요 러우 조이 머이 값 오랜만에 오랜만에 값 만나네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. 자 한번 해볼게요. 자오 미스터 유 러우 로이 머이 값 자오 미스터 유 러우 로이 머이 값 북부로는 자오 미스터 유 러우 조이 머이 값 자오 미스터 유 러우 조이 머이 값 이라고 합니다. 화요일입니다. 이것도 같은 표현이에요. 화요일 표현도 러우 로이 컴 북부로는 러우 조이 컴 이라고 하는데요. 자 이거는 여러분 이것도 이미 오래 했다라는 거예요. 컴 컴 동사 동작을 하지 않은지 오래됐다라는 표현으로 오랜만에 뭐뭐 하네요 이것도 똑같이 오랜만이네요 라는 표현으로 사용이 될 수 있는 아이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 되게 다양하게 사용하거든요. 여러분들 좀 다양하게 표현을 좀 해보세요.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러우 로이 컴 부로는 러우 조이 컴 그래서 팀장님한테 오랜만이라고 했던 팀장님이 웅 러우 로이 컴 값 이게 웅이죠. 자 북부로는 웅 러우 조이 컴 값 그쵸 안 본지 오래됐네요. 오랜만이네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. 네 오랜만이네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. 다시 한번 해볼까요? 웅 러우 로이 컴 값 웅 러우 로이 컴 값 북부로는 웅 러우 조이 컴 값 웅 러우 조이 컴 값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. 수요일입니다. 께 께 북부로는 께 께 이렇게 하는데 자 여러분 왜 우리 쾌차 하세요? 라고 하면 그거 무슨 뜻이요? 건강한 빨리 건강하시길 바랍니다. 라는 뜻이죠? 그래서 이 께가 우리 대부분 배턴 공부하시는 분들 다 아실 거예요. 건강한 그래서 쾌차의 그 쾌 생각하시면서 건강한 께 께 북부로는 께 께 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보통 홀유 라는 걸 쓰죠? 오랜만에 만나면 잘 지냈어요 라고 하는 걸 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. 자 미스터유한테 이제 오랜만입니다. 서로 했는데 이제 팀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죠. 안 께 께 북부로는 안 께 께 이라고 합니다. 여러분 성조의 느낌이 조금 달라요. 이거는 매번 호칭이 좀 달라야 된다는 거 다 아실 거고 자 께 께 자체가 건강하세요 잘 지내시죠 라는 표현이죠. 그래서 건강하시죠? 잘 지내시죠? 이걸 어떻게 한다? 안 께 께 안 께 북부로는 안 께 께 안 께 이라고 합니다. 목요일입니다.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을 할 건지 보겠습니다. 럭 북부로는 즛 이라고 하는데요. 이거는 매우라는 뜻이죠. 그래서 항상 뭐예요? 뒤에 형용사가 들어가면 돼요. 여기 춥다가 나오면 매우 춥다가 되고 덥다가 나오면 매우 덥다가 되고 이렇게 매우는 럭 럭 북부로는 즛 즛 이라고 하죠. 자 그래서 대답을 합니다. 잘 지냈냐고 했더니 웅 까멍 안 똘 럭 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. 북부로는 웅 까멍 은 안 똘 즛 께 라고 얘기를 합니다. 자 그런 게 뭐예요? 네 까멍 고맙다고 하는 거죠. 안 그렇죠. 당신 고맙습니다. 저는 나는 매우 건강해요. 그러니까 지금 팀장님이랑 협력사가 나이가 좀 비슷한 남정 남자분이실 때는 서로를 그냥 안이라고 이렇게 높여서 지칭을 해주고 그냥 본인을 얘기할 때 똘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나는 럭 거에 매우 건강하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가 있습니다. 이 표현 자체는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 표현이에요. 여러분 자 한번 해볼게요. 아 네 고마워요. 저 잘 지내요. 어떻게 한다? 웅 까멍한 또르코 북부로는 웅 까멍한 또르코 요렇게 얘기합니다. 성조를 좀 유의하셔야 돼요. 금요일입니다. 옴 여러분 발음 잘 보셔야 돼요. 옴 북부로는 온 온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안정된 뭔가가 모든 게 안정이 된 상황이 괜찮은 잘 되어가는 이라는 표현입니다. 이게 뭐라고요? 온 남부로는 옴 입을 담으러야 돼요. 옴 이라고 합니다. 자 그래서 잘 지낸다고 네 고마워요. 저 잘 지내요. 하고 지금 상대한테 뭐라고요? 그럼 당신은요? 하면서 되물어 보는 거예요. 한번 해볼게요. 공안 모이빅 레오 옴 즙 북부로는 공안 모이빅 레오 옴 즙 이건데요. 자 그럼 당신은요? 오 그렇죠. 다시 다 되돌아치는 거예요. 되받아치는 거예요. 죄송합니다. 당신은요? 모이빅 이라고 얘기를 하면요. 모든 일은 레오 모두 어떻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사실 없어도 되지만 있어야 자연스럽습니다. 모든 일이 모두 옴 그렇죠. 안정적이죠? 잘되어가고 있죠 하고 뭐뭐 하죠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. 어? 모든 일 다 잘 되죠? 진행되죠? 공안 모이빅 레오 옴 즙 공안 모이빅 레오 옴 즙 이렇게 얘기를 해요. 북부로는 공안 모이빅 레오 옴 즙 공안 모이빅 레오 옴 즙 이렇게 됩니다. 토요일입니다. 녀 녀 오케이. 이거는 여러분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여기서는 덕분에 라는 뜻으로 될 수가 있어요. 녀 에이 하면 에이 덕분에 가 됩니다. 덕분에는 녀 녀 그러니까 모두 잘 되고 있죠? 라고 했더니 웡 내 녀 아잉 마 당신 덕분에 그렇죠. 녀 에이 마 비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. 에이 덕분에 비 한 거예요. 그래서 당신 덕분에 모이빅 모든 일이 레오 모두 어때요? 송세 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. 남부 발음 해볼게요. 웡 녀 암마 모이빅 레오 송세 북부로는 웡 녀 암마 모이빅 레오 송세 이렇게 됐는데 자 이게 방금 말씀드렸죠? 녀 에이 마 비 이렇게 하면 에이 덕분에 비 한 거예요. 당신 덕분에 모든 일이 모두 송세 순조로워요. 잘 진행되고 있어요. 고마워요. 란 얘기죠. 자 먼저 해볼게요. 이 얘기죠. 방금 랫붏 암마 모이빅 랫붏 랫붏 수용세 수용세 이거죠. 자 다시 하면 못 랫붏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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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 뭐예요 뭐 뭐 입니다 자 이제 막 대화를 하다가 이제 팀장 이제 대화를 끊어 아우 토이 뭐 이 안 뭐 이 북부로는 토이 뭐 이 아잉 뭐 이라고 합니다 자 토이는 여러분 보통 서로 하고 있는 대화를 중단할 때 문장 앞에 더 위를 쓰는데 더 이렇게 하시면 안되구요 더 이렇게 까지 부드럽게 하셔야 되구요 이건 뭐 그다지 뜻이 없어요 그냥 대화를 중단하는 거예요 아 됐어요 됐어 이제 뭐 이 뭐뭐 하세요 권유하는 거죠 여러분 뭐 이 당신 앉으세요 라고 하는 거죠 플리즈 씹 다운처럼 앉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토이 뭐 이 앙 오이 토이 모양 뭐 이 북부로는 토이 뭐 이 앙 오이 토이 뭐 앙 오이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7개 문장 모두 다 했고요 자 지금은 이어서 조금 해보도록 할게요 남부부터 갈게요 이렇게 표현 모두 다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10주차 내용도 꼭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이바이